저는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. 유치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대통령 탄핵하자라고 좌파 시민단체들께서 주동이 돼서 길거리에 나섰을 때 거기에 동참하셨잖아요. 그러면서 의원들 여러 명이 나와서 대통령 탄핵하자.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규정된 우리 질서, 선거제도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반원법적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. 김용민 의원은 지금도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고 있습니다. 일사불란하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항쟁을 선포하자는 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체제와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길거리로 나서서 청하, 예를 들면 용산으로 진격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얘기인지 항쟁이라는 건 대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. 결사항쟁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. 그런데 국민에 대한,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다. 무슨 선전포고를 했죠?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. 이건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게 왜 대국민 선전포고죠? 그러면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국민에 대해서, 미국 국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겁니까? 뉴질랜드 총리, 전 세계에서 가장 총정지역이라는 뉴질랜드 총리가 오염수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것도 뉴질랜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? 뭐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본인들이 계속 괴담을 유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대국민 선전포고다. 왜 자신, 자신들의 괴담과 국민을 일치시키죠? 그거 자체야말로 너무 터무니없는 과장이고 더구나 항쟁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본인의 어떤 사법 처리가 점점 임박해오고 있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나는 나 살기 위해서 김용민도, 김남국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쟁이니 뭐니 이런 표현을 써서 국민들을 다 선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이에요.